하고싶은 유카 유카 좀 살 빠진 것 같은데 오늘? NO NO 오늘 좀 살 빠진 것 같다 진짜? 응 살 많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0.5kg 정도? 0.5kg 정도? 어떻게 해야 될까? 0.5kg 정도? 0.5kg 정도? 어? 화장도 잘 됐네? 몇일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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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오늘 아브로우 안 썼는데 약간 잘 올라간 느낌인데 오늘? 맞지? 마쓰게 파우마しました! 역시! 역시! 또 자연스럽네! 정말! 이렇게! 오! 좋네 좋네! 나 이제 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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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! 귀엽네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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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만의 자기야 유카,忙o? 응 마치카크의 카페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쁘게 카페에 이끌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Do we kiss and lie in bed? Do we feel awkward silenced? Do we feel emptiness afterwards? Cause I want something deep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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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When was the last of the government 아줌마랑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니카도 아줌마들이랑 싸우지 말고 한국에서 잘 적응해 루하니도 수고하니 고맙습니다